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가을 고체국 앞에서 멤버들 무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재중 정영수 나옵니다 이쪽은 누굽니까 2,000원 김희재 2,000원 김희재 나옵니다 일단은 팀명을 정합니다 저희는 실크 셔츠입니다 실크 셔츠 실크 셔츠 실크 셔츠 실크 맞아? 제거는 실크가 아닌 거죠 실크 셔츠 제가 말씀해주는 사람이 부르니까 행들은 오늘의 삶도로는 미치게 되겠다고 미치게 되겠다고 아아 플레일리스트 투바이브 투바이브 실크 셔츠 와아 하나 둘 셋 와아 와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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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티크 셔츠 투바이브 투바이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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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붙에 수많은 추억들이 푸른 길에 버려졌어